어, 저거 본다. 안녕. 어, 저거 본다. 종세호다,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종세호다,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진짜. 어디서 신뢰가 나가했더니. 야, 표정. 너 왜 먹냈니? 너 왜 먹냈니? 아니, 아이씨. 야, 지효 표정 봐, 지효. 지효. 아니, 뭐 지분, 지분이 있어. 오빠 왜 이렇게 자주 나와요, 근데? 쟤, 야, 쟤, 야, 쟤 교목인 것 같다, 교목이야. 와, 근데 저 뒤에서도. 너 왜 교목인 것 같다. 저 뒤에서도. 저 뒤에서도. 일본 교목이네. 안녕하세요. 형. 오늘 옷이 왜색 짙다. 왜색이 짙다. 왜색이 짙다. 왜색이 너무 짙다. 일본 교목 아니야? 방금 안 돼요, 이거. 옷 갈아입어놓고. 일본 교목이야. 이거 GD 입는 거 아니야? GD? GD씨가 입나갑니다. 왜색이 짙다네요. 아니, 일본. 이거 샤넬 아니에요, 샤넬? 신발네. 신발네. 이거 형 신발네. 이거 형 신발네. 근데 손님인데 여기 쓰네요. 아니, 그럼 샤넬 씨 일로와. 본인이 간 거지. 본인이 간 거지, 본인이. 네네네. 이거 샤넬이야, 샤넬. 오빠, 오늘 귀엽다. 오랜만에 런뉴만 온다고 해서. 예, 국가의 옷을 입어봤어요. 너무 귀여워요, 오빠. 아니, 전소민 씨. 오늘 옷을 조정했어, 언니. 아니, 좋아요.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아니, 아니.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방... 미안합니다. 너무 좋아요, 오빠. 자, 일단 우리 지은 씨하고 우리 조세호 씨. 안녕하세요. 어떤 조합일까? 궁금하네. 아니, 어떤 조합이야? 아니, 이게 저게 지은 씨가. 이거 우리 런닝맨 때문에 스케줄께 좀 바꾸셨다고. 아, 감사하게 다음 드라마에 좀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진짜요? 네, 좀 기다려주셨어요. 너무 참여하고 싶어서. 아, 진짜? 나오니까 좋아요? 감사해요. 그래? 나오니까 좋아요? 아, 그래? 아, 당연하죠. 아, 일단 텃살을. 이런 것입니다. 아, 즐겁게 놀다 가시면 돼요? 예, 예, 예. 아, 이거 뭐예요? 아, 일단 텃살을. 이런 것입니다. 아, 하지 말라고. 아니, 하지 말라고. 이걸 어떻게 안 해? 아, 아직 온 지 얼마 안 왔어. 아니, 하지 말라고. 아니, 뭘 하지 마. 형, 정화. 어? 아, 이 얘기를 해야 돼. 아, 눈치로 왔어. 하고 싶은 얘기 해.